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키네마스터 앱을 포함한 여러가지 어플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과 영상 편집 작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상 편집 레이어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 레이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예제를 배우고 나면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레이어 소스를 어떻게 배치하고 적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나만의 개성있고 독특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영상 편집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럼 먼저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고속 인터넷 시대에서 초연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세계의 사람들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하고 이동하기 불편한 컴퓨터 시대에서 간편하게 휴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시대로 단말기가 변화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성능 향상은 대단합니다. 데이터 저장 용량과 처리 속도는 일반 컴퓨터 수준입니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성능이 우수한 녹음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별도의 장치 없이도 혼자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능이 우수하고 간편한 스마트폰 단말기와 초연결 시대에 적합한 기술이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은 고속 처리가 가능하면서 대용량 저장 장치를 갖춘 중앙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많은 단말기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사용자가 요청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 단말기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작성한 후 데이터와 요구사항을 클라우드의 중앙 컴퓨터로 전송하면 중앙 컴퓨터는 실시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단말기로 전송해 줍니다. 스마트폰과 PC에서 이용되는 프로그램 중에는 클라우드 플랫폼 형태로 다양하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말기용 어플 프로그램의 용량이 크지 않아 부담이 없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중앙 컴퓨터의 프로그램 성능 향상 및 개선이 용이하여 좋습니다. 이로 인해 클라우드 플랫폼은 구독 경제에 걸맞게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경제적 운영체제가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면 SS 스토어와 같은 요소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장터 고축이 용이합니다. SS 스토어에는 영상 편집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요소의 소스를 무료 또는 유료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독창적인 요소를 만들었다면 SS 스토어를 이용하여 나의 아이디어를 판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인기 있는 플랫폼을 살펴보면 유료로 판매되는 요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독창적이고 기발한 요소들이 많이 있을수록 사용자가 늘어납니다. 광고 홍보를 하지 않아도 사용자들 사이에서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 소문을 듣고 찾아와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프로그램 업체가 모든 것을 만들어 제공하기보다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영상 제작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효과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키네마스터 SS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효과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나실 때마다 키네마스터 SS 스토어에서 제공되는 효과 요소들을 살펴본 후 영상 편집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효과를 선택하여 나만의 개성 있고 멋진 동영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영상 편집 레이어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 작업을 하기에 앞서 메인 미디어와 레이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인 미디어를 클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영상의 기추가 되는 바닥 배경에 해당하며 영상 재생 시간을 결정합니다. 메인 미디어는 영상 툴에 있는 미디어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단색 배경, 동영상 그리고 사진을 선택하면 메인 미디어인 클립이 됩니다. 클립의 길이는 동영상의 재생 시간입니다. 클립의 길이는 편집 작업 과정에서 타임라인 창에 표시되는 시간을 보면서 편집자가 적절히 조정하여 영상 재생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레이어는 클립 위에 놓이며 여러 종류의 레이어를 중복 적용해도 됩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레이어는 층층이 쌓아 올리는 개념이어서 아래층의 이미지가 위층의 이미지에 가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과 사진을 먼저 레이어에 배치한 후 그 위에 효과, 스티커, 팩스트, 손글씨 요소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어에서 미디어를 중복하여 사용하면 레이어 우선순위에 따라 미디어 화면의 일부가 가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레이어 우선순위를 변경하거나 영상 편집 창에서 미디어 크기를 줄이거나 또는 미디어의 위치를 이동하면 됩니다. 영상 편집 과정에서 동영상을 메인 미디어에서 선택하여 클립으로 이용하거나 메인 미디어에서 단색 배경을 클립으로 선택한 후 단색 배경 위에 레이어로 동영상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 편집자의 기획 의도, 즉 어떤 영상을 만들 것인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영상 편집 작업 과정에서 영상 재생 시간은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소리와 배경 음악의 일부가 짤려나가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편집을 완료한 후에 마지막으로 오디오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간단한 예제 실습을 보면서 오늘 배운 영상 편집 레이어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인 미디어로 단색 배경 클립을 선택한 후 레이어를 이용하여 클립 위에 4개의 동영상을 쌓아 배치하는 예제입니다. 키네마스터 초기 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프로젝트 화면이 표시되면 프로젝트 이름을 작성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영상 편집 화면이 표시되면 편집 툴에서 메인 미디어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디어 브라우저 화면이 표시되면 이미지 에셋 파일 상자를 클릭한 후 단색 배경을 선택합니다. 메인 미디어에 위치한 클립을 클릭하면 테두리가 표시되면서 편집 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속성 창이 나타납니다. 요소마다 속성 창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속성 창 사용법은 앞으로 다양한 예제를 통해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된 클립의 한쪽 끝을 클릭한 후 끌면 재생 시간이 늘어납니다. 타임라인 창에서 클립의 시작 위치가 타임라인 바에 놓이도록 클립을 끌어다 놓습니다. 편집 툴의 레이어 버튼을 클릭한 후 미디어를 선택하면 미디어 브라우저 화면이 표시됩니다. 4개의 동영상을 순차적으로 레이어로 불러옵니다. 영상 편집 창에서 4개의 동영상 화면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동영상의 크기를 조정한 후 동영상을 끌어다 적당한 위치에 놓습니다. 예제를 위한 영상 편집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영상 툴에서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4개의 동영상이 클립 위에서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영상을 확인하였으면 마지막으로 동영상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 및 공유 화면이 표시되면 동영상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 중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용 중인 인터넷 상태에 따라 시간이 조금 경과될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제작이 완료되면 저장 및 공유 화면의 프로젝트 이름으로 작성한 동영상 제목이 표시됩니다. 동영상은 키넷 마스터 파일 디렉토리 내에 저장되며 동영상 파일 형식은 mp4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레이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개의 단색 배경 클립 위에 4개의 레이어를 배치하는 방법을 실습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키넷 마스터에서 제공하는 레이어의 요소들을 영상에 적용하고, 요소의 속성을 조정하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기대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